마시아 것도 사주려면 사줘야 돼 마시아랑 오피리아 사줘야 되고 팜 것도 사줘야 되네 세 개를 사야 되는데 자 그럼 브레스트 아머가 모자라 아 잠깐만 아 맞아 랄프는 또 따로지 랄프 랄프 사줘야 돼 랄프 거 사줘야 돼 랄프는 공격해니까 이렇게 1620원 남았는데 그래 그리고 팜 거 사자 아 그냥 딜에 물딜이 붙은다고 청룡권이 그래? 그러면 그러면 굳이 굳이 저걸 살 이유가 없어 어차피 힐러를 쓰니까 팜은 솔직히 메인 힐러이기 때문에 어 아 근데 아 이거 살 수 있긴 있네 브레스트 아머 브레스트 아머를 사느냐 아니면은 청룡권을 사느냐인데 청룡권 사자 그냥 왠지 아머는 잘 나올 것 같아 됐어 520원 알차게 샀어 알차게 샀어 얘들아 호박의 종류 아냐 이거보다 각성제 각성제를 사 각성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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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두개 세개 사고 지금 애들 진짜 내가 이 정도면 쇼핑 잘해준 거야 지금 내가 그냥 나이키 매장 데리고 가가지고 자식 6명 사준 거야 그냥 7,8명 사준 거야 제일 좋은 걸로 되죠 여기 다음에 왔을 때 내가 봤을 때 노예 시장 된다 할아버지 팔고 막 그런다 이런 어두운 화면 나오면 이것도 이것도 심상 자는 건데 뭐야 아니 미친 얘가 모든 진실을 안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7시간 8시간 해서 왔는데 어떻게 샤버니 어떻게 루시아 크으으으 불길에 루시아 이름 4천왕 중에 한 명 느낌 나네 뭐야 쟤들이 시아시아야 어이 언제적 스토리니 오래되긴 했어 게임이 이 사람은 아비아를 죽였다고 하지 않나? 정말? 이제 그게 뭐지? 그.. 그런 거 없지? 조금씩 우리의 바이스는 정말 유행을 만나면 그럼 왜 아비아가 죽였을까? 우린 죽이지 않았어! 안 죽였다 말을 하란 말이야 이게 그거야 나라에 성들이 있는데 한 나라에서 요괴들을 잡아가지고 마물들을 잡아가지고 실험을 한 거야 실험 대상으로 마루타 쓴 거야 병기들만 개발하고 이랬어 근데 니들의 왕국은 죄가 없다 쳐도 다른 왕국이 제휴 국가가 그 짓거리 하는 거를 봤다라는 거지 어 그것만으로도 방관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시아 지휘가 어떻게 되지 마시아 도대체 얘는 공주의 한현대에 힘이 센 것 같아 지휘가 모르는 애가 없어 그리고 스토리에서 나대지마 오피리아야 사천왕이야 진짜 어이없다 지는 인간이랑 같이 다니면서 인간이랑 마중을 따로따로 생각하네 대마시아라니요 스테이지 13 뭐야 어 13이 없어 스테이지 이름이 뭐지 잠깐만 이거 저장하면 나올 거예요 저장하기만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스테이지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어 검은 날개 불꽃마법이라는 스테이지네요 아 야미노 치카라 어 야미노 치카라 그러면 얘가 불꽃마법을 쓴다는 건가 그러네 통칭 불꽃의 루시 아름다운 치르기 날개로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닌다 야 얘 사천왕 중에 한 명이 맞나 아비삼아 이러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긴 한데 왠지 우리 팀 될 거 같아 어 루시아 왠지 우리 팀 될 거 같아 자 템 왼쪽에 하나 자 왼쪽 위에 두 번째 템 오른쪽 위에 세 번째 템 자 지금 보면은 등산할 수 있는 데가 이쪽이에요 우리 반반 나눌 수 있을까? 메인 힐러 오피리아 붙고 아니다 마시아가 힐러 붙고 아 그거 미친 생각인 거 같아 그치 그건 미친 생각인 거 같아 왠지 그러다 싹 죽어 그러다 싹 죽고 그러다 싹 죽고요 왼쪽으로 좀 쳐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지금 템들을 다 안 바뀌어 꼈어요 오케이 업그레이드 합니다 아 뭐야 어 팔고요 됐어요 자 칼인 그동안 정말 힘들게 썼어요 마법사의 지팡이 기본 템이었죠 자 바꿉니다 자 팔아주고요 60원밖에 안 나와? 자 오피리아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상당한 저런 덕력이 있네 상당한 저런 덕력이 있네 이번에도 레온을 고기방패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레온을 고기방패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온을 자 레온을 맨 위로 올려 여기로 올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하냐 나머지는 다 뒤로가 다 뒤로가 다 뒤로가 전부다 다 방관해 오케이 됐어 자 이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어 돌격 돌격선을 앞으로 내보내면서 다 뒤에서 간보는거 자 이러면 이 하나가 제대로 된 거북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해줍니다 자 거북선은 뚫리지 않아 우리 거북선은 절대 부서지지 않아 어 잠깐만 어 매료되면 안돼 새로운 전략을 갖고 왔어요 이제 어 그렇지 폭풍 억으로 가는거야 그래 됐어 됐어 자 이런 다음에 저기서 이제 상태 이상 풀어 어 좀 더 앞으로 가줘야 되겠는데 아 오피리아가 막는구나 지금 블루드래곤 어택 자 이쪽으로 나오고요 자 리커버리를 레온의 상태 이상은 다 풉니다 자 그럼과 동시에 카린의 마법으로 아 못 꺼네 일로와 안돼 안돼 잠깐만 더 가면 안되겠다 지금 더 가면 안되 더 가면 안되 더 가면 안되고 이걸 레온아 널 해낼 수 있겠냐 레온은 한번 믿어보자 레온아 너 진짜 반드시 해내야 된다 너에게 투자한다 간다 레온 어택치기 자 이거 마무리해야돼 그렇지 그렇지 됐어 어 이러면 고기방패와 동시에 어택으로에서 역할을 지금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다시 뒤로 뒤로 재배치 어 무리할 필요 없어 약간 이쪽으로 나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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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상태로 자 일로 오고요 됐어 어? 어? 진짜 궁수가 아니었네 다행이다 빙결을 한명만 냈다 그치 레온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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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꿍해 그래 1밖에 안날지 인마 오오오오 잠깐만 오오오 오오 이거 옳지 않은데 웰은 뭐야 풀렸나? 오 나이스 티디 풀렸어 자 이렇게 된다면 브라이언에게 히트블레이드 이번에 버려주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 튀어나갑니다 거리가 안되네 브라이언이 젠장 이러면 얘가 이제 석슈버스 공격 오 야 뭔가 모션이 바뀌었어요 뭔가 모션이 바뀌었네요 치치는 자 이거 라이프한테 걸어주고 됐어 그 다음에 일로 와 아냐아냐아냐 여기로 와 자 간다 애들아 힐 받자 자 오 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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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다크 에프 어 아 이런게 또 지형적인 이런 이런 영향을 주는구나 브라이언 이동력이 좀 많이 아쉽긴 해요 지금 자 일로 오면 이제 얘가 또 어그르를 끌어줄 수 있어 야 진짜 세다레온 좋다 오케이 템 먹구요 각성제 약간 라인은 이쪽으로 카린은 뒤쪽으로 뺍니다 카린은 딜러로 카린은 카린 뒤로 빼 카린은 아니다 카린 이 위치에 나눕니다 아 잘못된 판단이었다 도망가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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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르 좋아 어그르 좋아 어그르 좋아 어? 어? 팜을? 팜을 매료하는데 지금? 오케 야야 오케된다 야 망했다 저 매료됐다 이거 오피리아가 풀 수 있어 오피리아 풀어줘야돼 그렇지 어우 씨 깜놀했잖아 중간 순간 깜놀했어 레온이 마비에 걸렸어? 자 레온 풀고 자 마시아를 어디까지 갈 수 있니 아 못가 일로 오고 자 멜트를 써서 마시아를 풀겠습니다 브라이언 거리가 너무 심하다 두 칸밖에 못 가요 무슨 좋아 좋아 딜 진짜 좋아 자 마시아가 헤쳐먹자 됐어 자 이러면서 정말 랄프가 공격력이 많이 올랐는데 스톤 냈지 오케 야 이거 한번 자카자 오오 야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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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어와 어 됐어 멜로니언 처치 어 좋아 자 이러면서 템 먹어주고 치유했고 자 이리로와서 자리잡아 됐어 완전 완전 그러니까 어 티티 장비 바꾸고 지금 사람 됐어요 티티 장비 바꾸고 지금 1인분 제대로 드디어 해냅니다 이제 자 이제 얘가 문제에요 얘가 체력도 많고 방어력도 좋아요 브라이언 됩니까? 브라이언 또 거리가 안돼 브라이언 이 쓰레기야 너는 도대체 뭐냐 이러면 히트블레이드를 마시아한테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자 실수로 지금 잘못하면 우리 팀 맞을 수도 있긴 한데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샷이니까 오케이 살아? 야 티티 그래! 티티는 어택어야 이제 티티 이제 1인분한다 자 대선방하고 있습니다 티티 지금 좋아좋아 랄프는 탭 먹어주고 브랜디 그리고 이루와서 씨를 넣습니다 자 마시아를 넣자 브라이언이 거리가 너무 아쉬워 브라이언 거리가 너무 씹노답이야 지금 브라이언이 자 한방에 갈 수 있냐? 얼마 안다네 이러면 마시아가 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좋다 마시아는 치어링을 기억했다 뭐지? 뭔가 맛있는 이름인데 마시아의 응원가 이것을 들은 사람은 다시 맹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된다 이제 지휘공을 들고 미니 스커트를 입는다면 완벽하지만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말이지? 각기술이야 이게? 뭔데? 이게 뭔데? 치어가 뭔데? 턴을 하나 더 쓸 수 있는건가? 그런 느낌인데? 1턴 재행동? 진짜? 공격까지? 맞아? 십사기 가네 십사기 가는데 그러면? 자 힐 가자 저거 지가 지한테 쓸 수 있나요? 진짜 좋은 기술이네 그러면 브라이언을 두 번 이동시킬 수도 있는거 아냐 진짜 좋은 기술이네 그러면 브라이언을 두 번 이동시킬 수도 있는거 아냐 자 자 아 여기도 하나 숨겨진게 있어 혼자서 갈 수 있을까 얘가? 이렇게 올라가서 가야될거 같은데 일단은 이쪽으로 어 마시아 활동범이 좋다 마시아한테 모든걸 투자하고 마시아를 보내고 올까? 아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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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매직시이드까지 다 쳐주고 마시아를 혼자서 그냥 마시아를 갔다오게 그래서 마시아 어택도 어택도 한번 넣어주고 랄프 지금 정글러 됐습니다 자 날아올라아 가자 이러면서 지특기의 치어링을 지한테 쓴 지는 안써지네 어 인생망 수고했어 어 망했어 고마워 고마워 야 여기 있으면 안 맞을듯이 어 맞네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